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희한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씨가 참 멘탈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판단이라든지 가치기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생각할 때 사건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장동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백형동이라든지 정자동의 호텔 이너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 있는지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가 있고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고 소위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제목들을 또 다 의심받는 부분들이 많지만 검찰이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제 배임죄를 주로 이제 걸었네요.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돌아가야 될 6,725억 원 정도를 업자들이 갖도록 그렇게 용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그런 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중용어로 이야기하면 통밥이 뻔한 거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의를 공짜로 봐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 가운데 일부를 취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번이 다 짜여진 거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확연하고 이제 검찰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성남시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거의 될 뻔했으니까 뭐 거의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보시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2권 어떻게 훔쳤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3권 무슨 짓 했나 이거 보게 되면은 뭐 거의 98% 99%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약간 실수한 거죠 그냥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못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가 뭐 거의 될 뻔한 거죠 뭐 거의 뭐 99% 이상 될 수 있었던 거죠 거죠 이 책들에는 뭐 낱낱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 한료량으로 움직였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양반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배임죄에 걸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결론은 감짝하네요 유착을 안 했다면은 공룡 개발 형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6,725억 원 정도가 넘어갔어야 될 것을 그것을 민간업자들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성남시 산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적정 배당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 정도인데 그 차액인 확정이익 1,885억인가 확정이익을 제외한 4,895억 원이 이제 결국은 민간업자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 약 한 480억 정도가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게 뭐 사건에 골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구했는지 삼척동자라도 반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 주무분서가 적정 이익을 이미 70%로 검토했고 그러니까 성남시의 주무부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70% 정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아마 내부에서 마련됐던 모양입니다 성남도시백화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 없이 확정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어간다 그런 형식의 사업 틀이 없었으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됐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이익이 전체의 70%이다 뇌물을 받은 것은 확정을 이번에 못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재명 씨가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485억 이재명 저 지분의 가장 주요 여러분들 오나가 첫근인 최척근인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결사항전을 할 모양입니다 검찰에 영창청구가 있자마자 소장파 의원 또 초선 의원들을 다 이렇게 만나면서 결사항전 아마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에서 수례 혐의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대선 후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방탄을 목표로 해서 한 달 만에 보궐선거를 나오고 보궐선거의 지역구도 석연치 않게 송영길 당대표의 가장 간단한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계양시월에 그냥 거의 무혈 입성을 하고 그 선거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10%가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영선인가 하는 후보로부터 그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10%를 만진 거 아닙니까 안철수의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모든 게 다 뭡니까 방탄을 위한 이재명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도 여러분들 입성하고 당대표도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동원해 가지고 다 방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이 욕도 아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참 역사상 참 특이한 그런 인물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그 이후에 촛불 세력들이 등장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를 그냥 만진 거 아닙니까 선거를 만져 가지고 계속 선거를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진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부터 우리가 외관상 관찰할 수 없지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것 같아요 나라의 내부적인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성남시 내부에서 보고된 적정익 70%가 확정익 고정익 1830억으로 바꾸게 된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의 관련자 진술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성인 결제한 서류 등 물적 인적 증거를 봤을 때 이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크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시 차원에서 프로젝트였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물경 뭐죠 6725억 원이 1830억 원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 1830억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4천억이 넘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그걸 시장이 결제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은 검찰 측이나 이재명 측이 다툼이 있겠지만 법리보다도 상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지검 관계자가 이야기를 잘하네요 현 수사팀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전체 사업이기에 대해서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각각 몇 퍼센트 이익을 가져갔는지 사업구조를 짰는지 실제 최종 개발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가는 등을 두고 계산한 것이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이 전체의 70%라는 것은 성남시 내부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70% 여러분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1830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뭐 어떻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방탄을 잘할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과 비리 같은 부분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배임죄 여부를 두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걸어온 행복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미뤄보게 되면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뭐 정신사나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랜 수사기를 거쳐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배임죄가 영창청구가 됐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